덴드리비엄 5자매, 5형제, 우리집에서 지금 꽃을 피었거나 꽃이 필 예정인 덴드리비엄을 소개합니다. 첫번째는 만개한것은 말다시피 포켓러브 입니다. 두번째는 포켓러브랑 비슷한데 꽃 사이즈가 약간 크죠. 덴드리비엄 4입니다. 덴드리비엄 4 그렇죠 포켓러브 에 비해서 꽃이 사이즈가 약간 큰 걸 느낄 수 있죠. 그 다음은 덴드리비엄 오로라 덴드리비엄 오로라 그 다음은 덴드리비엄 경홍이죠. 경홍이 지금 꽃을 피려고 이렇게 꽃망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덴드리비엄 경홍입니다. 향이 아주 좋아요. 덴드리비엄 천사입니다. 덴드리비엄 덴드리비엄 덴드리비엄